낮은 패들보드 가지고는 투어를 할만 하겠네요. 강투용은 핀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게 고안하면 좋겠네. 이런데서 아마 다슬기를 잡을 것 같은데. 윙호가 안 보이네. 강물 냄새가 아주 좋네 쾌쾌쾌쾌쾌 아 어디 나무가 있고 왼 바위냐? 갔다 쓰레 바위를 뻔했네 와 이거다 이거 한 마리를 지나갔다 그래서 제 기억에 X3 이 날은 거올린다